21대 총선을 앞두고 OBS 뉴스 오늘에서 수도권 지역 예상 격전지를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 소사구 그리고 광명 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소사구 지역 20대 총선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3선에 성공을 하면서 20대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고 차명진 새누리당 의원이 두 번째 고배를 이때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의당 김정기 후보가 한 16% 제법 가져갔던 상황.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상희 의원이 4선에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이건태 민주당 후보군이 보이고 한 명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인데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최환식 전 도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신현자 지역위원장 제법 많은 제법 이름이 있는 인사들이 이 지역에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4선, 오늘 신종 코로나 대책위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묘한 것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위원회의 수장이 됐다. 이게 이제 선거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으면서 지명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약사 출신이거든요, 김상희 의원이. 그러다 보니 당에서는 이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위원장으로 옹립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성과가 나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것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 당연히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상희 의원한테는 도움이 되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천 옥길지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을 하면서 사실 진보적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을 많이 했었고 이분 지금 4선 도전이잖아요, 3선까지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진보적 성향의 후보들한테 유리한 판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4명 이상의 후보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가장 유력한, 다른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한 중에 차명진 의원이 있는데 차명진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 언어의 실수가 있으셔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적이 유리한 쪽인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갈 거냐. 그래서 총선 전까지 그 사이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유리한 고지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과연 그러면 이 4명의 예비 후보들 중에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차명진 전 의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낫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표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보낼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차명진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의원 얘기를 먼저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의 공천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형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하면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고려사항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극우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차명진 전 의원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정치인이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그 지역구 물려받은 셈이잖아요.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신당 창당 추진하고 있죠. 김문수 전 지사의 신당은 지금 보수 중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는 괴를 달리 압니다. 김문수 지사가 창당했을 때 차명진 전 의원이 한국당이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로 공천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전 지사와 같은 배를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한국당 공천이 과거처럼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당 계열의 현재 야권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타운 바람이 불었던 18대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의 인기가 워낙 높았던 그 17대 이전 보궐 이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19대 20대 연속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된 분들 또 등록할 거라는 분들 몇 면을 봐도 19대 20대에 다 봤던 얼굴들이에요. 다 봤던 이름들이고. 아무리 험지이긴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수도권인 부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젊고 혁신적인 인물들로 당장 당선이 어렵더라도 투자하고 부천에 판가리나 물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김상희 의원 지역구만 해도 김한규 중앙당 부대면인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인데 하버드 로스쿨 나왔다고 하고 서울시 시장 본부에서 활동했다고 하고 40대 기수가 등장합니다. 경선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물들이 한국당에서도 부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이라는 지역 전체가 무려 4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민주당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관심 부족이 저는 오히려 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